지난 시간에 십사과 여행에 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단어, 어휘 및 표현 공부해볼거에요. 자, 외국, 한국말로 외국, 포린 컨츠리로 외국이라고 해요. 외국, 포린 컨츠리, 포린 컨츠리, 포린 컨츠리, 외국, 따라해보세요.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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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은 포린 컨츠리, 근데 포린어 하면 포린어, 포린어는 뭐에요? 포린 컨츠리, 포린어는 외국인, 외국인, 외국 사람, 외국인, 포린어 라고 해요, 포린어, 외국인, 포린어, 외국 사람. 와드 넣어. 파리 meat? Auchin, 네, 안녕하세요. pois, 한국, 포린 칸츠리인, 외국이에요 외국 국민들. 외국인 혹은 외국사람 외국인 혹은 외국사람 이거는 폴리너에요 폴리너 외국인 혹은 외국사람 한국에서 나일라와 파리스는 외국인 외국사람이에요 한국 기준으로 그런데 파리스 기준으로 선생님과 나일라는 외국사람이에요 나일라 기준으로 파리스와 외국사람이에요 외국사람 외국사람 외국인 이렇게 불러요 저는 스무살에 처음 외국에 갔어요 I went to a foreign country for the first time 저는 스무살에 저는 스무살에 저는 스무살에 스무살에 외국에 갔어요 갔어요 제가 볼게요 외국에 가려면 외국에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외국에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권이 있어요 여권 여권 여권인데 여권 근데 대부분 한국사람들은 여권이라고 하지 않고 여권이라고 해요 여권 most of Korean most of Korean really like have strong accent like this not 여권 여권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들리냐면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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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항에 어 어 이미그레이션 어 들어갈 때 이미그레이션 오픽서가 어 여러분들에게 애기에요 여권 좀 보여주세요. Show me your passport. 여권 좀 보여주세요. 여권을 보여주세요. 여권. Passport. 여권. 여권을 잃어버려서 비행기를 못 탔어요. I lost my passport so I couldn't get on the plane. Passport. 여권이에요. I couldn't get on the plane. I couldn't get on the plane. 비행기를 못 탔어요. 못 탔어요. I lost my passport so I couldn't get on the plane. 잘 기억해주세요. 여권. Naila 여권 있어요? Do you have passport Naila? 네. 여권 있어요. Pakistan 여권. Pakistan 여권 있어요. Paris는 여권 있어요? Paris. Do you have passport? No. 없어요? Paris? 없어요. 없어요. Paris가 조금 더 크면 여권 만들어서 여행 갈 수 있어요. 네. 여권. 다음. 여행사. 여행사. 트래블 에이전시죠. 트래블 에이전시. 여행사. 여행사. 트래블 에이전시. 트래블 에이전시. 여러분이 여행 갈 때 비행기 티켓. 에어 티켓이라고 하고 플라이 티켓이라고 하는데 비행기 표를 예약할 때 여행사 통해서 많이 해요. 그래서.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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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right you can or a ticket qui real yeah you can you break down this word i cannot understand the characters of this center word be 돌 alene airplane or plane feel next uh being a how to break the characters of pure these are pure ticket okay fuel 네, 네. 그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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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여러가지 말zur Teresa.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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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 갈 때 필요로 한 게 플라이 티켓하고 호텔이에요. 명동 근처에 호텔이 많아요. There are many hotels near 명동, 명동 in the name of some place in Seoul city. 명동은 서울에 있는 명동 근처에, near, 근처에. There are many, there are many, there are many. There are many hotels near? Near, 근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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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ar. Near or around? Okay. Around. Near, around, 근처에. 다음. 신혼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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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결혼하면 신혼여행 가요. Honeymoon. Honeymoon. Yeah. Most of couple, just after getting married, they go to the honeymoon, right? Honeymoon to some place. Honeymoon? In Korea. 신혼여행. Okay. 신혼여행. 신혼여행. Okay. 신혼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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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is, can you repeat? 신혼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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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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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친구가 결혼식이 끝나고 친구가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친구가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친구가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자,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숙소를 예약하다. 숙소를 예약하다. 그래서 뭐뭐를 예약하다. 예약하다. Make a reservation. 숙소를 예약했어요. 숙소를 예약했어요. 여행 안 왔어요? Is the reservation? Reservation. 예약하다. Make reservation. Resolve. 숙소를 예약했어요. 그렇죠? 예약하다. Make reservation. Reserve. 숙소를 예약했어요. or I made a reservation for accommodation. or I made a reservation for my hotel. 그렇죠? 호텔을 예약했어요. 숙소를 예약했어요. 숙소를 예약했어요. 호텔을 예약했어요. Oh, come on. I made a reservation. Okay. I made a reservation. Okay. Alright. 수업을 예약했어요. 틱켓을 예매할 때 북. book. Book. You are aσεb. 유어민하다. You are a domain. You are a domain. Ticket. 티켓은 예매하다 라고도 많이 하고 티켓은 Tick. book. a ticket. book. plane tickets. 비행기 티켓 등을 예매할 때는 보급 플레인 티켓 이렇게 얘기해요. 호텔을 예약하다. 호텔을 예약하다.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예약하다 는 숙소, 혹은 호텔, 예약하다. 예매하다, 티켓, 보딩 티켓, 플레인, 프라이 티켓, 프라이 티켓, 예매하다. 이게 뭐냐고olon인가요? 즘 또는én 유튜브제어일러에요. 그런데 읽는 게pus Π cut 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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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리 오랜만이에요. 널리, long time to see. How are you? 애매하다. 네. I'm fine, thank you. 하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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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그래마 볼게요. 그래마. 문법. 문법. 그래마. 그래마. 그래서. 그래마는 할아버지? 할아버니? 문법. No. 그래마. Sorry, I thought. 그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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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ought you were asking what is called. 그래마. 그래마. 하라нул의. 그래마. 그래마마. 그래마. 할머니. 그래마. 그래마. 문법. 그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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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 문법 문법 기 전에 기 전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before 기 전에 자 예문을 볼게요 자기 전에 무엇을 해요? what do you do before you sleep 그죠? what do you do before you sleep 자기 전에 뭐해요? what do you do before you sleep 자기 전에 그죠? 법무 기 전에 자다 자다 sleep이죠? sleep verb 그죠? verb 자다 자다 자기 전에 기 전에 기 전에 before sleep 자기 전에 무엇을 해요? 책을 읽어요 책을 읽어요 책을 읽어요 그래서 뭐 전에 before 이런 뜻이에요 자기 전에 뭐해요? 혹은 뭐 식사하기 전에 뭐해요? what do you do before you eat some food some people just should pray for something right maybe christian or some the other religions have to pray just before eat whenever right 자기 전에 무엇을 해요? 뭐 먹기 전에 뭐 먹기 전에 자기 전에 뭐하겠어요? 먹다 먹다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뭐하겠어요? 먹기 전에 가기 전에 before before going 가기 전에 going 네 가기 전에 네 가기 전에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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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먹기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예 자 먹기 전에 이렇게 뭐야 기 전에 자 긴 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We're in the blanks. 먹기 전에. 먹다. 먹다. 먹기 전에. 자, 이거 나일라가 해볼까요? 나일라. Oh, wait a minute. Yes, it's funny. I have unmuted my mic. 먹기 전에. 밥. 밥을 먹기 전에. 밥을 먹기 전에. 먹기 전에. Animal. 쇼님을 gathered. 시 wrap. 치uz어요. Wash your hand. wash your hand. before. before eating. wash your hand. wash my hand. wash your hand. before. Before eating. Before eating wash your hands. Number two, Sully 해볼까요? 친구 집에 가기 전에 전화를 해요. 그렇죠. 친구 집에 가기 전에 전화를 해요. I called my friend before. I called my friend before going to his home. Before going to his home. Yes. Before going. Before going. Number three, Paris 해볼까요? Paris. 한번. 친구 집에 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요. 그렇죠. 준비 운동 뭐예요? 준비 운동. 스트레칭 같은 거예요. 스트레칭. 수영을 하기 전에 before swimming. 맞춰요. You need.. exercise legislation With exercise. Abdlc. with exercise. Yes, b before swimming. 스트레칭. 후영하기 전에, 준비운동 준비운동을 해요 자 4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4번 청소하기 전에 청소하기 전에 청소하기 전에 청소하기 청소하기 전에 청소하기 전에 청소하기 전에 청소하기 전에 cl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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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cleaning before cleaning 창문을 창문을 열어요 열어요 open windows open windows before cleaning okay before cleaning open the windows okay 청소하기 전에 창문을 열어요 청소하기 전에 창문을 열어요 청소하기 전에 창문을 열어요 창문을 열어요 청소하기 전에 창문을 열어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의료고에요 의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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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의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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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ye 자 가게에서 뭐 샀어요 가게에서 뭐 샀어요 뭐 샀어요? 점심에 먹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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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을 샀어요 I bought some bread for my lunch 점심에 먹으려고 빵을 샀어요 점심에 먹으려고 빵을 샀어요 점심에 먹으려고 빵을 샀어요 점심에 먹으려고 빵을 샀어요 그래서 의도나 목적 willing or object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하겠습니다 영어로 영어로 two verb하고 되게 비슷해요 very similar two verb in english 그래서 동사 뒤에 받침이 있으면 받침 먹다 의료 받침이 있으면 근데 받침 없으면 받침이 없어요 without 받침 저는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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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 오케이 파인 저는 받침마다 받침마다 요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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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로고 파인 네 파리스는 학교에 가려고 버스에 버스를 탔어요 파리스 파리스는 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타세요 파리스 파리스 그래서 받침이 없으면 가다 가다 고 가다 가려고 네 가려고 네 가려고 그런데 받침은 받침인데 리을 받침 리을 받침 리을 받침은 리을 받침은 그냥 려고를 써요 리을 받침 네 아비 아비가 다타민이 왔어 네 자 저는 친구와 놀려고 친구들을 만났어요 친구들과 놀려고 친구들을 만났어요 친구들과 놀려고 I met my friend to play with them 이렇게 친구들과 놀려고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어요 놀다 놀려고 받침 ㄹ은 그대로 려고를 써요 먹다 받침이 없으면 의려고 가다 받침이 없으면 의려고 놀다 ㄹ 받침은 똑같이 려고 연습해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1번 하리스 한번 해보세요 하리스 하리스 아이들 1번 공원에 가요 왜 가요 왜 가요 왜 가요 왜 가요 공원에 가요 공원에 가요 공원에 가요 공원에 가요 공원에 가요 1번 나일라 해볼까요 나일라 2번 나일라 2번 어디에 전화했어요? 전화했어요. 어디에 전화했어요? 비행기 필요로 여행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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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설리해 봐요 설리 뭘 찾고 있어요? 뭘 찾고 있어요? 전화로 현대 전화로 찾고 있어요 뭘 찾고 있어요? 뭘 찾고 있어요? 뭘 찾고 있어요? 전화를 걸려고 니을 받침이에요 그러니까 여고 전화를 걸려고 휴대전화를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my cell phone 그냥 to call 그냥 to call 전화를 걸려고 그래서 이게 어떤 목적을 나타나는 뜻이라서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친구를 만나려고 공원에 가요 이 말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 뭐뭐 기위에도 써요 만나기 위해 공원에 가요 비행기표를 예약하기 위해 여행사에 전화했어요 전화를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전화를 찾고 있어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나기 위해 만나려고 둘 다 쓸 수 있어요 그죠? 만나려고 공원에 가요 만나기 위해 공원에 가요 오케이 알고 있으면 I'll use any of these sorry here we have what is that one for where where is it another option yeah the other expression 만나려고 공원에 가요 same meaning 만나기 위해 공원에 가요 same meaning okay I'm sorry okay okay alright 연습해봐요 연습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찾아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conversation choosing the correct word from example 여기에 있는 말을 넣어서 써보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파리스가 1번 해볼까요 파리스 넘버원 파리스 여행 준비 여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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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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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ready 뭐 이런 뜻이죠 preparing or ready 여행 준비는 다 했어요 Did you finish or prepare already to travel 이런 뜻이죠? 여행 준비는 다 했어요? 아니요. 가방을 싸지 못했어요. 가방을 싸지 못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가방을 싸다. Packing my bag. Packing. 싸다. 가방을 싸지 못했어요. 가방을 싸지 못했어요. I didn't pack my bag. 가방을 싸지 못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번 나일라. 나일라. 예, sir. 지, sir. 제주. 제주. 제주도에서 뭐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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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to go to 제주? I'm right? 제주도. 제주 아일랜드죠. 제주 아일랜드. 제주도. 왜요? 제주도. 뭐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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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island? 제주 island. 제주 island. 제주 island is famous only for honeymoon. 제주 island island. only famous for honeymoon. island means many beach, right? a lot of beach. beach. 어디에서? 어디 uso? 바다? 바다? 네, ocean. 바다. 바다에서 좀 깜짝 enough. 네, I swim swim where? at the beach runner 바다에서 바다에서 저희 양ائ photelia 밖에 있어 바다에서 소영을 했어요 한번 설리 해볼까요? 어파는 어디에서 이래요? 저희 어파는 영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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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영권 is passport, right? passport, not place to work 여권, passport 여행사 여행사 travel agency, company, right? travel agency 네 저희 어파는 여행사에서 여행사 부를 바라요 그렇죠 미카시의 오빠는 어디에서 이래요? 어디에서 이래요? 어파는 여행사 부를 바라요 상품 뭐예요? product product 예 travel traveling 예 traveling product 예 예 product 여행사 여행사 마지막 4번 파리스 해볼까요? 4번 파리스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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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비행기를 못 탔어요? 어 why he didn't get your plane 그죠? why didn't get your plane 그죠? 왜 you didn't get your plane 할께요. OK, that's all today's plans.